지난해 전국 땅값이 0.82% 상승한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집가 상승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세종시 땅값이 1.24%를 기록했고 서울이 1.11%, 경기가 1.08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충남의 경우는 0.72% 상승을 기록했습니다. 한편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 0.82%는 지난 2022년보다 1.91%포인트 하락한 수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땅값이 하락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